올라가서 오오오 올라가서 올라가서 번지 반갑습니다. 불행입니다. 자,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뛸 거예요. 아, 지금 서울의 뒷골목에서 좀비들이 출몰을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싹 쓸어 달랍니다. 그 아르바이트 위험하지만 식입이 좋기 때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르바이트비가 짭짤하다고 해서 지금 포크레인 운전하러 왔는데 사실은 첫 운전이에요.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자, 이 도시에는 좀비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크레인으로 좀비를 좀 없애는 일거리인데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설마 뭐 나 다치기야겠어. 일단 해보겠습니다. 포크레인 타볼게요. 오오! 와, 포크레인 진짜 탄 것 같아. 이거 조작하니까 팔이 움직이네요. 오! 옆으로 움직이면 오! 굴삭기 손이 움직이고 이건 뭐지? 오오! 어! 어지러워! 내리고 조작법부터 일단 익숙해질게요. 자, 잡고 해봅시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야! 하하하하! 야, 조작이 장난해 아니다. 어어! 땡기고 아, 들고 와, 진짜 어렵다. 장난 아니고 오케이 자, 이걸로 아,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조작법이 익숙해지지가 않네. 자아!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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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실감나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잠깐만, 옆으로 돌아서 자아! 허헣, 떴다, 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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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 아아! 어우, 야, 포크레인 부러지네? 포크레인이 지금 체력박아 게이지가 있네요. 91% 이거 어떻게 뜨냐? 자, 이렇게 해서 와아! 땡기고 높이 들어서 떨어들어, 이 자식아! 깔아 옮기기 어악! 어아아! 어아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어, 옆에 또 날 건드네. 잠깐 옆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좀 조족이 약간 익숙해지고 있어. 조슈기머리아 으아아! 야! 야, 나 이제 조종 잘한다. 조종 잘한다. 자, 타장님, 솔솔하게 아르바이트 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돌려면 조슈기머리아 감히 내 포크레인 건드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고이 와 비틀린가봐 비틀린가봐 대박대박 어우 얘네 좀 슬쩍하게 생겼네 자 좀 둘러볼게 어 저 또 오네 자 지금 체력이 74%인데 으아아아아아아아 꺼지시고 자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또 있네 빠이빠이 빠이빠이 어하하하 야 나 운전 진짜 잘갔다 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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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짜압 아이고 얘는 바로 받아버리지 뭐 도라 까지구요 까지시고 날 건드리면 다 죽는거지 까지시고 도라 육주하시기 버려 놀이기구 태워줄게 자 이리 오시고 앉으세요 아이고 하하하 실패네 까시기 이씨 아하하하 이 연타 까자 나이스 자 뒤에 온나 자 뒤로 한번씩 보고 아직 오는 애들 없지 자 손님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실패 얘 앉혀볼게요 앉으세요 앉으셨어요 갑시다 앉으셨으면 위로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서 오오오 위로 올라가서 먼지 아 다지기 다시 뜨기 재활용 오케이 사실은 첫운전이에요 아 모르겠다 아무래도 조작이 장난의 아니다 어어 오오 자 여기서 이 친구다 이 자식아 이 친구다 두 마리 뜨고요 두 마리 떴어요 자 시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급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 두 마리 떴어 흐하하하 좀비 숟가락 좀비 뭘로 나간다 좀비 뭘로 나간다 어 더이상 안오네 얘들 왜 안와 이상하다 넘어가질 않아요 얘들 한번 버려볼게요 얘들 쫄았나 아아 자 한번 붙어줘야지 오오오 야 나 포크레인 여기 잘같이 따도 되겠어 이제 잘하는데 필사기 한번 보여드린다 필사기 보여드릴게요 오오 근처에 오면 다 죽어 아 이 풍차 돌리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오질 않네 끝이야 이게 끝 사장님 끝인가요 네 일거리 다 떨어졌어요 아 조기 퇴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와 지금 땀이 나네요 온 와 얼굴에 땀이 나 네 오늘은 포크레인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처음 운전해보는 포크레인이었지만 좀 하다보니까 익숙해지네요 오늘 좀비 소탕 완료 다음번에는 총 쏘기로 좀비를 잡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예측 네 어 아 네 나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지 아 왜 그냥 네 아 아 아